그래 눈빛이 한절 오독에 카메라가 얘네 진짜 웬비스 입고 어떡해 이거 되게 3명인데? 나는 뭐 어디 가야 되는 줄 알았네 우리 얘기하고 있어야 돼 마이 앱 이시 민장 마시라고 지금 combust이다누우신 거예요 진짜? 이게 제주꺼네 들어오자마자 제주도 푸른밭 노래 불렀어 아 못 불렀잖아 한 번 같이 부르자 떠나요 들이소 소주를 털어내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왠지 뭐 이게 왠일로 안녕하세요 그쵸? 아니 잠시만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어색하니까요 짧은 밤으로 한번 편안하다 제가 먼저 따라 드릴까요? 좀 떠시는 거 같은데 민수야 푸른밤을 한창 해주시는 얘기하셔서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다운 푸른밤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드럽다 안주 좀 주세요 안주가 있어야지 안주가 있어야지 쓸만하게 소주를 어떻게 또 막아줬어 저희가 오늘 안주를 많이 준비했어요 주세요 주세요 그냥 그냥 얼음 첫 번째 처음은 하루는 회의입니다 잘 안주가 이완과 무작교 선명에 바로 가 제가 빨리 스툼 먼저 해주세요 게임을 할 거예요 이 다음 개인의 이번엔 제일 중요한 안주야 형아 야 나 무슨 일이야? 빨리 짠 하고 빨리 해먹게 빨리 보내자 자 어서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자 식초 빨리 끝내고 오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그냥 해먹고 편안하게 좋은 시간 보내면 안 돼요? 갔다 오겠죠 형이 지금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상류요? 이거? 이거? 엄마 엄마 여기 너무 싸우고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아 아 아 잠깐만 여기 소리 지른대 소리 지른다 야 오빠 오빠 잠시만요 이거 흔들지 마세요 뭐야 뭐야 아 진짜 민원 들어와 진짜 민원 들어와 네 진짜 때릴거야 야 또 있지 솔직히 말해 왜 오빠 아니 청정 제주 화산 안반수로 만들어 더욱 깨끗하고 12시간 숙성으로 깔끔한 풍미를 자랑하는 제주 소주의 이름은 하나 둘 셋 푸른밤! 정답입니다. 저희 정답 주세요. 이제 가셨죠? 별거 아니었어요. 아 재밌네. 오늘 하다가 올 것 같으니까. 우리 방어. 잠시만요. 지금 벌써 먹고 있는 거 아니겠죠? 저기요 선생님들. 저기요. 을이라고 아시냐고요. 피디님이 먹어도 된대요. 제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기억을 드시더라고요. 이분들은. 그것을 해드라. 아 참 누가 돌아가셨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맛있는 회를 먹어요. 감사합니다. 은영 잘 맞은다. 은영아. 은영아. 둘이 오늘 뭐야. 막상에 여자친구 생긴다 했죠? 뭐? 진짜 모델 아니에요 이거는? 자 잘하세요. 갈까요? 아 서로 한마따 와서 하면 안 돼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야 이게 뭐야. 야 그림이 뭐야. 이거 분위기 좋다. 응 좋다. 한 만수. 아 제가 말이죠. 새로운 게 필요합니다. 목마르실까봐. 너무 괜찮은데요? 너무 괜찮은데요? 피치 피치. 난 요금이 꺼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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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여기에다가 하나씩 넣어줘. 너무 재밌겠다. 빨리 가지세요 빨리요. 자 게임 뭡니까? 시작. 새 옷. 지우. 지우. 사장. 아니 일어나 가야 돼. 하나 둘 셋. 정상임. 마음의 준비 안 되는데. 네 정상임. 조심히 잘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우리 조용하게 갔다. 지금. 진짜 춥다. 노란색깔 물색. 지냉하지 마시고. 아 네. 지냉하지 마시고. 쟤 갈대. 쟤 갈대. 야 됐어. 아. 지냉을 들어. 지냉을 들어 가야 돼. 구독에. 카메라. 카메라. 여기 눈부자라. 아이. 소리지 마세요. 마인드야 돼. 아. 왜 그래. 왜 그래. 잠깐만. 왜 그래. 뭐야. 나 정면이 저렇게 소리지는 거 처음 봐. 욕했어. 피디님 찾았어요. 나 갔다 오셨는데 다 먹고 있어가지고. 우리야 하나 더. 빨리 가자. 아무것도 없었네. 방금 어깨가 아프지. 안겼다고. 무서워서 내 뒤에 숨었다니까. 에이 말을 또 지어놓으시면. 아니 또 상산아. 여자면 저희가 데리고 와요. 아니 그렇게 해봅시다. 어떻게 된 거야 모델링. 누나 이거 제가 썼어요. 감사합니다. 또 뭐 넣어야 되죠. омина. 나 미사의 날. 응. 어우. 저 좋아하는 분 되기면 돼. 아니 그 성산이 같이. 근데 아빠. 같이. 고생하지. 아뇨. 비니비니. 그래서 눈빛에. 한잔을. 하고. 하고. 그런지 생각했지. 이런 거 배웠어. 엄마. 엄마. 뭐야. 으아아아. 이제 오늘 뭐... 안전할까요? 안전할까요? 아 이거 생각이 들어갔구나 아니 이제 안주가 없잖아 저희 회 다 먹었어요 다 만주시겠어요 따끈한 거 좀 주세요 코가 나오니까 제주도에서 가져와 해물탕 아니야 진짜? 뭇국? 하나 둘 셋 짬뽕이 짬뽕이네 냄새 보소 마시지 마세요 마시지 마세요 마시지 마세요 가자 개사리 개사리 너무 귀여워 인형 사자 줄 뻔했네 연사 킬러 하나 둘 셋 뭐야 성산아 난 머리가 그게 너의 귀여움이죠 오케이 인정 3 4 인정 인정 오빠 가실게 5 6 넘어가자 넘어가자 힘들었어요 취하셨어요? 벌써 귀여워요 혼내림 아니 어? 빨리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빠빠이 근구 궁금해 하니구 오케이 오케이 궁금해 10 자 가자 하나 둘 셋 뭐라고요? 나 걸렸어 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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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가고싶은데 오케이 진작에 양보할게 안는다고 가야지 시리야 시리야 미정이가 떠나고 딱 고르고 가 자 자 남자친구를 지금 몸풀고 계시고요 자 이 프로그램 밤에 민정씨의 철퇴가 제가 갈게요 멈춰 아깝다 멈출 수 없지 이 프로그램 남아들이는 거 아니지 astonym 告 길이 없어요. 와 진짜 좋다. 여기 쳐줘봐. 땅이 울면 땅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흑흑 흑흑 맞았습니다. 여기 오시죠. 같이 가시죠. 키 몇이세요? 70이요. 귀신님이 대답했다고. 남자분한테 물어봤는데 왜 귀신님이 되는 거냐. 죄송해요. 제가 아까 남자력을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알차가 호름밤이 되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긴 거야? 성공이야 언니. 이기는 것이야. 저희 2층에서 김밤 한번 먹어볼까요? 김밤지 세우며 우리 어머니가 엄마 안 뜨게? 우리 지금 이게 막 끈다 왔는데 갑자기 이거 못했다고? 야 나가삼고 딱히 꾼다. 아 면사를 안 드실래. 이 부정은? 나는 음악 하는 사람. 소식품으로 파트너를 정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추측해볼 수도 있고 저 먼저 추측해봐 주세요. 이거 다 무해요 근데. 엑스비 제일 빨개요. 왜 꺼봐. 잘 어울리네. 이탈리아 사람 같아. 너 진짜 이탈리아? 나 약간 이거. 그럼 저도 이거 할게요. 결정했습니다. 끊었어요? 더, 더. 안녕하세요. 아 이거 했어요? 행운 성찬. 지금 가져도 되나요? 땅을 입고 이건 땅. 여기 이렇게 꼬해내는 자리였어요? 꼬해내는 자리였어요? 이 집의 그곳에 닿는 자리였어요.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소주. 피자 시킨, 하나, 둘, 셋. 티켓. 티켓, 붕어, 붕어, 하나, 둘, 셋. 붕어. 짱구, 피카츄, 하나, 둘, 셋. 짱구.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진짜 안 맞춰지. 자, 양념 프라이드, 하나, 둘, 셋. 양념. 내가 눈으로 어떻게 입혀. 내가 점점이 다 읽어. 하나, 둘, 셋. 반지, 목걸이, 하나, 둘, 셋. 반지. 빵, 떡, 하나, 둘, 셋. 떡. 페이스북, 카콘, 하나, 둘, 셋. 아, 그거 다. 언니 동부하는 게 이상한데. 아우 쪽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우 쪽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우 쪽이라고 한 것 같은데. 춤 노래, 하나, 둘, 셋. 춤 노래. 해계, 해계. 여기 속비리야. 너 조용히 해. 네. 잠깐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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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aju. 갈게요. 네. 영화, 드라마. 하나, 둘, 셋. 영아. 하나, 둘, 셋. 소유. 노래방 영화관. 하나, 둘, 셋. 영화. 노래. 샌드위치. 눈. 눈. 4개, 4개. 어, 풍성. 4개인데, 아까 한 게 약간 이상했어. 민정. 이상했어. 기침할 뻔했어. 아우. 저기서 가는 거 아니야? 방금일 수도 있잖아요. 고마워요. 미리 감사합니다. 여섯 OK 어 trey 짧은 밥으로 갈게요. 그쵸 재료들어 안 했다와 다 hull에 판단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 둘 셋 제주시험 좋아하는데요. 이거 짧은 방 금방 외쳤어요. 짧은 방 금방 외쳤고요. 감사합니다. 자 크루프 즐거웠습니다.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푸른방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요. 있습니다. 제 파트너? 번호입니다. 다 연락하고 싶어요. 잘 넘어가더라고요. 푸른방 안녕.